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일동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사실 일동제약 주주분들에게 11월은 진짜 다사다난한 한 달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또 12월에는 좀 더 좋은 결과로 일동제약이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댓글 보시면 채널 링크 있어요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일동제약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일 아침에 30분에 주도주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이슈 달고 있고 관련주 뭐가 있고 왜 까지 매일 아침 8시 반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운 좋게도 또 아침 8시 반에 보내드렸던 또 배터리팩 관련주 사명 SNC가 상한가 찍고 잠깐 밀링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제가 실제로 매매에 참고하는 것들로 정리된 거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무료지만 정말 고퀄리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고요 꼭 일동제약이라고 남겨주셔야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승인 기대 윤웅석 대표이사 부회장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약간 좀 그래도 이게 만약에 시판이 되면은 지금 뭐 박스로기 등 포함해서 6개 의약품이 당국에 긴급 승인을 받았는데 7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그러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경쟁에서 밀린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뭐 약간 요런 개꼰대 훈수질 훈수를 둔 것 같아요 그거는 알 바 없죠 사실 그거는 그냥 어 밖에서 보는 우려 정도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저는 의미 부여 안 했고 어쨌든 어제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린 큰 틀을 먼저 보면요 여러분들 이 박스를 넘겨줘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시세 나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는 지금 재도전 해주면은 이때는 사실 다른 이때 이슈랑은 이때는 다른 거죠 그래서 동일시 할 순 없고요 여기서 지금 한번 시도해주고 두번 시도해주고 이제 세번째 시도를 하냐 마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죠 맞나요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요렇게 한번 두번 바닥 찍고 21선 2평 지지 받으면서 4만원 안착하고 뚫는 이 흐름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1차 상승 후 옆으로 기고 있다 2차 상승 보여주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이슈가 필요하다 그 이슈 우리가 생각해볼 법한 이슈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승인 검토 혹은 언제까지 승인을 할지 말지 정하겠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료로 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봉상 보면 분봉상 봤을 때는 제가 여기서는 반등을 출법하다 그죠 그리고 밀리면은 이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이 위에서 고가 놀이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요런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단기 혹은 뭐 일동제약으로도 단기 단타 칠 수 있잖아요 일동제약으로 충분히 요구간 3만7천5백원 깨는 구간에서는 매수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렸어요 근데 단순히 차트만 보고 어 매수 포인트래?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충분히 이슈를 달고 있고 그리고 뭔가 악재가 없고 뭔가 재료 소멸 관점이 없는 상황에서의 단순히 뭐 지수가 밀리면서의 기술적인 투맥 요런 것들을 반등을 주는 거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별하게 맨날 제가 이슈가 없는데 일동제약에 지금 당장 이슈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냥 눈치껏 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이걸 검토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사실 생각이잖아요 우리끼리의 생각이 됐으니까 그래서 확실히 뭐 해준다 라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재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데 이건 사실 누가 말을 해줘야 돼요? 누가 말을 해줘? 시각처에서 해줘야지 그쵸? 시각처에서 해주고 이게 오피셜로 나왔을 때 그때는 재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?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상승을 보여준 건 맞고 그 다음에 2차 상승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 2차 상승은 거래가 확실히 이게 일동제약 자체가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단순히 그냥 시장에 그냥 왔다갔다 하는 그런 단순 테마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움직일 때 빡세게 움직여줄 수 있고 만약에 이 구간만 잘 넘어주면 충분히 이 구간 갭 구간까지 트라이 해줄 수 있으니까 이때 대응 못하신 분들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추세를 전환을 시켜 좋죠? 보시면 이게 다 좀 다방면으로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제가 큰 틀에서 일봉 보고 박스 구간 말씀드렸고 여기 지금 몇 번째 도전하는 것다 말씀드렸고 분봉 가서도 단기적으로 반등 포인트도 있다 말씀드렸고 추세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다가 여기를 뚫고 나니까 이걸 지지삼아 있는 거죠 이 구간은 괜찮아요 아직은 악재만 없으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예전만큼의 파워풀함은 일단 좀 더 큰 좋은 이슈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슈가 나올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11월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11월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12월에는 또 우리 일동제약의 앞자리의 숫자가 4에서 5, 6으로 바뀐 그런 달이 되면 너무 좋겠다 일동제약 보시고 최근에 또 VIP 가족분들 되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또 위해서라도 좋은 흐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12월에 12월 맞죠? 12월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